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우주항공주가 올해 들어서 급등해서 이 섹터에 대해서도 주목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배경부터 알아볼까요? 일단 우주항공이 사실 작년하고 재작년도 없었던 테마는 아닌데 계속 부상이 됐는데 한 번씩 오르다가 그냥 다 꺾여버렸거든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숫자가 찍히는 산업은 아니었던 거죠. 기대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꿈만 먹고 살던 업종이었는데 뭔가 이익을 내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들이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고 특히 미국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정부 정책적으로 지원들을 많이 하는 상황이고 사실 옛날에는 어떻게 보면 우주항공이라는 게 예전에는 기억들 하시겠지만 80년대까지만 해도 미국, 1950년대부터 80년대까지 보면 미국과 러시아죠. 그 당시 소련이죠. 소련과의 군비 경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체제 경쟁 수단으로 서로 누가 먼저 달에 보내느니 많이 막 이렇게 많이들 그런 것들을 세를 과시하는 수단으로 활용을 했다면 지금의 우주항공은 다른 배경으로 간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민간 기업들이 뛰어들고 있거든요. 테슬라도 지금 스페이스X를 엄청난 인공위성을 쏘고 있고 또 아마존도 블루 오리진이라는 기업을 만들어서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가 자기 사제 털어서 연 1조 원씩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막대한 돈을 들여서 우주 여행을 하겠다는 거죠. 그런 민간 사업으로 전환이 되고 있는데 결국 인공위성과 우주 여행과 같은 이런 산업들이 새롭게 민간 중심으로 성장을 하면서 우주항공주도 이제는 돈이 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기대감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우주항공 산업 규모가 2030년도에 한 1.4조 달러 정도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금액으로는 한 1,500조 원 정도 되는 금액인데 원래 이게 예전에 전망을 할 때는 2040년 돼야 1조 달러를 예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나오는 이제 얘기들을 봤을 때는 2030년에 1.4조 달러니까 생각보다 좀 빠르게 이 시장이 커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반영을 하면서 국내에서도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상대적으로 양호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주 탐사 관련주가 어떻게 보면 좀 허황된 얘기처럼 들리지만 이제 더 이상 허황된 이야기가 아니라는 현실로 다가온다라는 점이 지금 달라진 대목인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해 주셨던 뉴 스페이스 시대가 개막이 되면서 과연 관련 산업에 어느 정도 투자가 됐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일단 이제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테슬라의 스페이스X도 정말 한 번에 인공위성을 저는 이게 100개를 쏘는 게 가능한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엄청난 수량들을 지금 위에 하늘로 보내고 있고 그 다음에 아마존의 블루 오리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규모 투자들을 하고 있는데 올해만 해도 스페이스X가 지난해 비공개 펑징으로 무려 2조 원의 자금을 조달을 했고 올해도 지금 거의 1조 원 가까이 조달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다 그쪽 인공위성을 쏘는 데 들어가는 자금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스페이스X의 기업가치만 지금 거의 한 80조 원은 없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높은 가치를 부여받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아마존에 제프베이조스가 물러났지만 우주 산업을 지금 적극적으로 육성을 하고 있는데 10조 원 정도 주식을 팔아가지고 이제 블루 오리진에 투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규모예요. 이게 뭐 조단이라는 거는 우리가 좀 상상하기 좀 어려운 규모들인데 이런 민간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좀 굉장히 공격적이고 또 페이스북의 마크 주커보고도 참 이것도 보고서를 보다 보니까 나와 있던데 외계 지적 생명체를 탐구하는 기업이라는 그 지적 생명체? 그래서 외계인이죠. 외계인. 그래서 SETI라는 그런 기업이 있나봐요. 거기에 또 페이스북의 창업자가 투자를 했대요. 그래서 되게 지금 미국에서는 이런 빅테크 기업들의 오너들이 정말 좀 적극적으로 우주 산업에 투자하고 있고 또 굉장히 괴짜로 알려져 있죠. 버진 갤럭틱의 리처드 브랜든슨이라는 분도 계신데 그 사람은 이제 2단 우주 비행기를 좀 통해가지고 해외 그러니까 우주 여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좀 관광 상품을 좀 개발하겠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거 연장상에서 옛날에는 뭐 군비 경쟁, 보완, 안보적인 측면에서 위성이나 아니면은 뭐 이런 것들을 개발을 했는데 달 탐사도 하고 지금은 철저하게 그게 아니라 민간 기업들의 빅테크 CEO들이 돈이 워낙 많거든요. 이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게 좀 굉장히 특징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면 또 뭔가 결과물이 또 나오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또 이 뉴스페이스 시대를 기대를 하고 있는 건데요. 아마 제프베이조스에게 왜 우주 산업에 뛰어드십니까? 라고 하면 어릴 적부터 꿈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은데 경제적인 관점에서 억만장자들이 우주 산업에 뛰어드는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일단은 돈이 너무 많은 게 이유예요. 첫 번째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좀 뭘 할까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사실 뭐 돈이라는 게 지금 이분들 가지고 있는 자산 가치만 해도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도 그렇고 100조가 넘잖아요. 100조 단위가 좀 넘기 때문에 사실상 1조 쓰는 거야. 그렇게 큰 어려움은 좀 아닐 텐데 이걸 가지고 뭔가를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우주 산업이라는 게 그동안 민간에는 거의 이게 열리지 않았던 산업인데 미국의 나사도 그렇지만 세계 각국이 지금 이제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간 기업들한테 조금씩 이양을 해주는 것 같아요. 이 부분들. 그러다 보니까 우주 산업이라는 건 또 무주공산이거든요. 누가 또 주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어느 정도 내가 이제 좀만 돈을 들여서 좀 개발을 하면 또 먼저 선점할 수 있는 그런 산업이다 보니까 좀 뛰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뭐 그 요즘에 우주 산업을 통해서 뭘로 돈 벌까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는데 뭐 6G 얘기도 나오고 이제 5G를 뛰어넘는 이제 한마디로 이제 우주에서 인공위성망을 이용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통신망을 구축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음영 지역이 없겠죠. 커버리지가 다 가능하니까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우주여행도 하나의 원인이고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우주에 광물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광물 탐사라든가 이런 산업들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이런 빅테크 기업 위주로 지금 굉장히 활발한 사업 전개가 펼쳐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주 쪽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산업은 통신과 여행과 자원 쪽에 대한 산업이 되겠군요. 저는 요즘 이런 걸 보면 어릴 때 하던 그 땅 따먹기 게임이 생각이 나요. 예전에 소개해 주셨던 메타버스도 사실 디지털 지구라고 해서 온라인상의 새로운 우주, 지구에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다. 이렇게 개념을 설명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지구가 있는데 사실 우리가 그냥 간단한 예로 그냥 매일 카카오톡 하잖아요. 카카오톡도 사실 가상 세계에서 새로운 세계거든요. 네, 그렇죠. 우리가 눈에는 안 보이는 세계인데 그러니까 모든 게 사실 다 어떻게 보면 메타버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우주는 또 우리 이제 지구를 넘어선 새로운 공간에 대한 그런 투자와 또 거기에서의 생성되는 경제적 가치 주목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국제 우주정거장 프로젝트에서 탈퇴한다는 소식이 이번 주 들어서 나왔는데요. 우주로 패권 경쟁이 확산될까요? 일단 러시아가 이게 이제 제가 한번 알아보니까 2024년도에 이걸 사실 14개국이 공동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우주정거장을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이게 20년 이상 운영을 하다 보니까 지금 정거장 본체에 지금 균열이 생겨버렸대요. 그래서 공기가 유출되면서 좀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러시아에서도 지금 운영 연장하지 말고 그냥 이제 러시아가 이런 거죠. 여기 공동 프로젝트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따로 떼어나가서 우리 스스로 하나 만들자. 이런 좀 움직임들이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쨌든 러시아가 이제 따로 떨어져서 만들지는 아직은 좀 확정된 건 아니지만 안전 문제 때문에 굳이 여기에 연연하지 말자는 그런 의견들이 좀 대두되고 있어서 새롭게 아마 러시아가 건설하지 않을까. 그럼 이렇게 되면 또 우주항공 산업이 또 한 단계 더 투자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럼 또 발전할 수 있는 또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좀 나쁘게 볼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뭐 어떤 안보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떨어져 나가는 게 아니라 나 혼자 먹고 살겠다 이게 아니라 어쨌든 이제 안전 문제 때문에 일단 불가피하게 좀 떨어져 나가고 거기서 새로운 뭔가를 좀 짓겠다는 그런 의지들이 나고 있어서 이거는 전체 산업에는 좀 나쁜 뉴스는 아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주항공 관련주 어떤 종목이 있을지 이슈주 브리핑 듣겠습니다. 김나은 캐스터입니다.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올해 초까지 급등 랠리를 보여주던 그야말로 주가가 우주를 향해 날아가던 우주항공 산업 관련주들이 2월 이후 들어선 점점 시들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어제 다시 한번 이슈와 함께 동반 강세 흐름을 보였는데요. 다시 한번 시장의 주목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우주항공 관련주를 지금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이 기업은 항공기 소재 부품을 공급하고 또 가공 조립하는 등 항공우주산업 종합 솔루션을 제공하는 글로벌 우주항공 제조업체입니다. 미국의 두 개 자회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연결 매출액의 85% 이상이 미국향 매출입니다. 그리고 어제 스페이스X가 미국 나사의 차기 달착륙선 개발 사업 수준을 따내면서 이 종목이 주목받았는데요. 이유는 국내에서 이 프로젝트 관련 수준을 따낸 곳이 바로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이기 때문입니다. 올 1월 13일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는 보잉으로부터 아르테비스 프로젝트에 들어갈 발사체 관련 사업 수준을 따냈다고 밝혔습니다. 우주항공 산업은 특성상 매우 높은, 까다로운 수준의 품질을 요구하기 때문에 기관이나 고객사로부터 인증을 받기가 어려운데요. 그런 점에서 이미 기술력을 입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종목이 로키드 마틴의 상위 2% 엘리트 벤더로 선정된 바 있고요. 보잉의 최우수 벤더로도 선정된 바 있습니다. 탄탄한 기술력과 함께 앞으로 국내 우주항공 산업 성장이 기대되면서 그 수해 확대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종목입니다. 이번에는 세트레가입니다. 이 종목은 중소형 지구관측 위성과 위성 지상 서비스 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국내에서는 전체 위성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는 유일한 민간 기업입니다. 요즘 재사용 로켓의 발전으로 로켓 발사 비용이 감소하면서 적외도 관측 위성의 수혜가 기대되고 있는데요. 관측 위성 시장은 진입 장벽이 높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을 갖춘 세트레가의 높은 성장세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관측 위성 성능평가 요소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는 관측한 대상의 선명한 정도를 나타내는 해상도가 꼽히는데요. 여기서 빼어난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지금 개발하고 있는 스페이스 아이티가 해상도가 0.3미터급인데요. 이는 현존하는 해상도 중에서 가장 뛰어난 해상도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한 개발 상황이 90% 정도 올 하반기에는 개발이 완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유진체자증권에서는 세트레가의 목표가를 7만 천 원으로 제시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종목입니다. 이번에는 한화 시스템입니다. 우주하면 이 한화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최근에 한화 그룹이 판국형 발사체 누리호 개발에 참여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엔지니어들을 중심으로 스페이스 허브라는 테스크 포스팀을 출범시켰습니다. 여기서 한축을 담당하는 한화 시스템은 아시아 기업 중 최초로 저개도 인공위성을 활용한 통신사업 계획을 공개하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저개도 위성통신 시장 규모는 5년 안에 7배 가까이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개도 위성통신 또 인공위성 등 민간 우주 산업 전반적으로 신서 부분에 확장하고 있기 때문에 한화 시스템 앞으로의 기업 가치 상승도 기대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은 경제판 돋보기 시간에서 항공, 우주항공 관련주 확인하셨습니다. 네, 우주항공 관련주. 과연 우리의 염블리님, 염승화 부장님은 우주항공 관련주 가운데서 탑픽을 뭘 보실지 너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국내 기업 가운데서 골라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사실 초형 회사들이 너무 많이 올라서 저는 방산회사 중에 하나 골랐고요. 한국항공우주 골라봤습니다. 흔히 이런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방산업 3대장,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한국항공우주. 이걸 어떤 기사 보니까 산국지에 위초거로 빗대서 기사 쓴 분도 계시던데. 기억해둬야 되겠어요. 네, 되게 좀 흥미롭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한국항공우주는 오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나라가 주문에서 멀리 떨어져서 안정적으로 세를 확보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한국항공우주가 안정적인 물량을 배정을 받고 있죠. 또 항공기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 빗댔던 것 같고. 어쨌든 오늘은 우주 얘기를 해야 되니까 이 회사는 중대형 인공위성을 제작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데 특히 대형 위성 시스템을 이미 개발도 했고 그다음에 위성을 동시에 6개에서 8개 정도 동시에 조립할 수 있는 하드웨어, 플랫폼 기술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지만 올해 10월에 누리호 발사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관심을 표명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우주로 인공위성을 쏠 수 있는 하나의 발사체인데 이걸 다 한국 기술로 만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최종적으로 탑재될 게 다 위성인데 결국 한국은 지금 우주여행이나 이런 것보다도 인공위성 쪽에 방점을 두고 있는데 거기서 최적화된 기업이 저는 한국항공우주인 것 같아요. 또 어차피 공기업이잖아요. 공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수혜도 많이 받을 수 있고 또 우주 산업뿐만이 아니라 드론 택시라고 많이 알려져 있죠. 우리가 현대차가 앞으로 할 것 중에 하나가 UAM. 그래서 도심 간에 우리가 자가용 택시를 타는 게 아니라 항공기를 타고 이동하는 그런 수단이라고 보시면 좋겠는데 역시 여기서 최적화된 기업 중에 하나가 한국항공우주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비행기들을 많이 만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어서 좀 상당한 수혜를 누릴 가능성이 저는 높다. 그래서 인공위성과 더불어서 UAM 시대에 가장 좀 최적화된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갖고 한국항공우주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역사적으로 한국항공우주 4만 원선에 대한 저항이 좀 있었기 때문에 최근에 이에 대한 저항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주항공주 투자에 대한 주의점 마지막으로 알아볼게요. 일단 이제 고성장하는 산업이고 이제 올해부터 뭔가 좀 실적도 좀 찍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감들은 좀 높아지고 있는데 다만 이게 수익 창출하는데 당장 뭐가 좋아져가지고 실적이 점프를 하고 그럴 만한 산업은 아니고 어차피 5년 심전을 걸쳐서 좀 실적은 찍힌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수익 창출에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좀 오랜 기간이 걸릴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주가가 좀 고밸류 그러니까 비싸게 거래되는 기업들은 조금 조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중소형 특히 이제 우주항공 기업들이 진짜 많이 올라갔어요. 몇몇 기업들 제가 종목명은 말씀 안 드리겠지만 주가가 좀 고평가된 건 좀 부담입니다. 그래서 그 기업들이 좀 쉴 때 그러니까 이 기업들이 안 간다는 게 아니라 좀 올랐기 때문에 가격 조정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럴 때 역시 그 대형 아까 말씀드린 대형 방산 3사가 오히려 저는 좀 대안이 될 수 있고 왜냐하면 대형 방산주는 기본적으로 방산해서 돈을 벌어요. 여기서 번 돈으로 또 우주항공 산업이 좀 투자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안정적인 그 키시카우로 확보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물론 이제 요즘에 중소형주 장세긴 하지만 그래도 좀 안정적인 대형 방산주 중심으로 하셔가지고 우주항공주 한번 투자를 해보시면 분명히 좀 좋은 성과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방위산업, 인공위성 그리고 우주개발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우주항공주 알아봤습니다. 성장산업에 대한 인식이 퍼지고 있고요. 경쟁적인 투자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종목투자는 밸류에이션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분석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